멍땡 저는 미니콩이 도착한 거에요 너무 맛있어서 먹을거에요 너무 맛있어 아삭아삭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뱅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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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에서 너무 맛있어서 껍질을 느끼는 것 같아요 뽀얼 쭈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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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쭈 다시 한번 좀 먹어 lub.. 진짜 맛있네요 아직도 면이 다 먹기 좋은데요 아주 맛있는데 더 맛있네요 두근두근 겹쳐서 먹기 너무 맛있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고소한 고소한 맛 초콜릿 다행히 노른자 좁은 양념이 나머리를 다 Muchasden 이건 소금 먹자 쟈구abilitas 진짜 맛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